엄청나는데 엔듀 차이가 지금 전화났다 어디로 갔어? 아, 그쪽 계단? 정면 어... 폭신해서 말하는데 쏘지마 계단 올라가, 계단 올라가 빨리 올라가서 우측으로 들어올 애들은 벌써 들어왔을텐데? 아니, 아니 바빠 벌써 경건... 아, 이건 아니구나 저쪽은 발쩌서, 발쩌서 응 그럼 팁 앞에서 짤까? 왔어, 사무실로 갈거지? 아니야, 올릴?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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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아, 재미난 되네 진짜 괜찮아 우측 지내차 잘 찾아봐 지내차에 뭐, 필터 같은 게 많으니까 어 연료 저기 보니 검진 지금 눈뽕용 라이트를 갖고 올걸 호스 그... 우리 지금 파밀한다고 흩어지는 거니까 조심해 아군 날려 그리지 않게 맨날 팀플라는 애들도 갑자기 자기한테 뛰어오면 쏴버리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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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여기 플로판 있어, 플로판 알칼리 싼거? 알칼리 싼거? 알칼리 싼? 응 적을 보면은 저 전방쪽에서 올거야 스캐브 소리 아까 났거든? 아니 스캐브 그거 무시해, 애들 응 열어봐 열어봐 응, 쓰레기 중장에 있으니까 아, 레이지 포인트 가져올걸 아, 스캐브랑 싸우고 있어? 쟤들은? 응, 스캐브랑 싸우고 있네 모터가 하나도 있었는데 없네 아, 전화 안보인다 아야야야 어 아, 레이저 가져올걸 그랬다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어딘데? 바깥쪽?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쪽 어, 벽쪽 어, 벽쪽 플렉스, 플렉스가 뭐지? 그 싸고야, 싸고 팔, 팔천류로 자, 내가 조준하고 있는 벽 좌우측에 아니, 재밌어 어, 벽 어 에키소인데? 어 좌우측에? 이쪽에 호스, 어 어, 호스 튜브 튜브 말고 아무것도 없다 여긴 왼쪽엔 아무것도 없어 어 바로, 바로 뒤로 와 뒤로 옆쪽으로, 옆쪽으로 여기 내 충전하고 이쪽에 아이템 좀 있을거야 잠깐만 이쪽에? 어 여기 주변에 찾아봐 어, 지낼 때 같은데 아, 근데 개 어둡다 진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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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연료통 있다, 연료통 응, 어디? 나, 나 보고 있는 쪽 응 어, 있다 어, 저 비싼가요 7만원 응, 빨리 춰와 나 공간 없어 아니다, 아니다 있다, 있다, 있다 됐어 가자 됐어? 어 가자 여기 배터리도 있던데 지금 아냐, 아냐, 아냐 우리쪽 아냐, 멀어 어, 방금 스폰 응 방금 스폰을 막았지 우리 그 뭐냐 그 카이마트 뒤쪽 지나가가지고 어 이리아까지 쓱 훅고 이리아 뒤쪽까지 쓱 훅고 이제 그 다음에 레벨으로 도망갈게 아, 오케이 응 어, 좀 천천히 좀 파밍하면서 가자 응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이거 응 여기 맨날 드릴 같은 쓰레기만 주고 가끔 그 뭐냐, 연료도 나와 아람이도 있단 거네 응 발소리가 옆에 뼈 끓이는 거 같지 꼭 내가 볼 땐 녹음을 발소리 녹음을 신발에다 대고 해서 그래 왜냐면 이게 사람 귀에다 대고 사람 키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신발에다 녹음을 하고 그걸 귀에다 갖다 꽂아버리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음 어디로 갔어? 이게 높낮이, 높낮이 높낮이 높낮이가 없어가지고 우리에 어디 갔어? 응? 들어갔어? 안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어? 딴데 지금 바깥인데 여기 그래? 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무실? 사무실이 어디야? 그 트럭 있는 데 있잖아 밖으로 나갔다 우리 뛰는 발소리 들려? 지금 뛰는 거? 어 뛰는 발소리 어 일로와 일로와 나가게? 어 나가는 거야 우리 건물 뒷편 돌아서 갈 거야 여기 안으로 들어가 안에 박스 있어 피에스탄 네발 얼굴 없어? 됐어 오케이 가자 여기 공급박스 공급박스 열어보자 뭐인지 에이 오레탄, 오레탄슈 있다 니퍼 제 우측 프로판 있다 자 우측 프로판 빨간다 프로판 어 프로판이다 어 그래 나 공구청 열어볼게 어 응? 집게? 집게가 있네 뭐지 이게? 벤치? 자 정지 정지 응 발소리 났었는데 어 오케이 뒤에 좆 따라 붙을게 사격음 들리니까 쟤자 바로 뛰어버려 바로 뛰어 건너가 응 건너가자 건너가자 아따 슈퍼 솔저네 졸라 빠르네 다 건너갔지? 어 응 건너갔어 여기 무기박스 무기박스 어 여기있네 여기 무기박스 어 여기있네 여기 무기박스 뭐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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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판 스톡만 있어 응 뭐가 빠지야버렸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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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레이저 포인트 가져와야겠다 뭐지? 아 뭐 야스리같이 생긴 걸 주었어 어? 뭐지 이게? 처음 보는건데 아 드라이버네 드라이버네 드라이버 스크류드라이버 어? 스폰 스키브 여기가 이제 위험한데 아니 뭐 앞에 있다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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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키브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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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냐 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갔어 앞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갔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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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이야 단발 뭔지 몰라도 잠깐 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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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흩어지거나 타밍한다 우회한다 어 나 여기 쪼고 있을게 응 난 쪼고 있을게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됐어 어 두명인거 같아 어 에이 무기 허접하다 도치가 흩어 가 나 쪼고 있을게 군분증 내꺼다 응 음 군분증을 돌려놓을게 아 나 군분증 뺏으니까 못가지는구나 CPU 펜 아 오피스크 쓰네 오피스크 쓰면 됐어 나 이거 가지고 아마 얘네들 경무장이네 아씨 군분증 뺏어갔어 나쁜놈 아 나 안갔잖아 군분줄 레벨 5짜리인데 영세민을 죽였어 너무 슬프잖아 주변 경기 좀 해줘 봐 됐어 저쪽은 아 나 68탄창 잃어버렸어 나도 나도 정장조 한다고 바닥에 떨고 버렸어 어 난 이슈화 걸려서 괜찮지용 어 나도 이슈화 걸려있으니까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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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도 있어 응 응 여기 여기 어 수막이들 빨리 먹어라 흫 흫 잠깐 나 그 탄 좀 채울게 응 얘네들 모신탄을 몇 개나 갖고 다니는거야? 나 지금 탄창 하나밖에 없어 뭐 좀 파밍된거 같아? 다들 어 잠깐만 어 어 얘 건파우더 갖고있네 어 색깔 뭔데? 초록색 그리고 카드 두개있고 셔스? 셔스는 뭐야? 셔스? 어 뭐야 파밍 잘하는 애들이네 오 랩있다 나 램 가져갈 램 램만 가져갈래 칸은 칸은 어디다 쓰지? 칸은 알칼리보다 비싸겠지? 칸은 차라리 쓸수라도 있지 알칼리 한 만원도 날걸? 칸 상비 한 6,000원 몰라 난 스쿨링 같이 갈거야 스쿨링 같이 됐어 됐어 챙겼어 가자 어 난 가방 만땅 내버렸어 나도 그래 가자 나 궁가만 가져올걸 난 필그림 메고 다 했으면 보면 죽었겠지 야야야야 포로판 포로판 나 꽉쳤어 나머지는? 조치도 꽉쳤어? 응 그럼 나 가져간다 응 나 총안값을 벌어야지 자 에이 삐지 말고 삐지 말고 여기선 칠만 원 나 총을 맞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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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측 경계 응 응 저쪽 앞 찔러가 내가 총이 가벼워가지고 또 하나 다 털었지 저녁에 더 털었겠지 나중에 응 또 스폰이다 잠깐만 이것 좀 확인 좀 없네 아까 걔들이 여기 컴퓨터 털고 나왔던 거 아닐까? 아니 그건 당연히 안 맞죠 아 그런가? 뛰자 에스컬레이트 아래로 에스컬레이트 아래로 에스컬레이트 아래로 잠깐 여기 파밍 좀 할게 여기 파밍 할게 있어? 어 오늘 여태 몰랐다 나는 여기 위험하다고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어 갈까? 잠깐만 하나 더 응 아 이거 털렸다 가자 그래 밖으로 나간다 어 바깥에 열삭맨이 있는거야? 열삭 없어 누가 인쇄에 열삭 갖고와 가끔 있어 여기 히든스태치 있고 아 털렸다 털렸다 가자 여기 뭐가 있었어? 어 히든스태치 저는 탈출한다 어 음 이제 우리가 빠르게 따라가지 못할거야 아우 씨 점프 안된다 씨 아 됐어 뭐 여기까지 오면 위협이 딱히 있어 여기서? 어 아 점프 안된다 이거 하나만 좀 털게 어 나 여기서 교전 교전해본적 한번도 없어 이쪽 뭐 어디있어? 여기에도 있었구나 어 별게 다 있구나 와 하도 뛰어가지고 상태 이상 걸린다 어 자 그래서 다시 치죠 응 아 그래 심장 조건 언제 계산하냐고 혹시 이게 문제야 세미너가 없어 어? 점프가 오래걸리지 아 됐어 어 가자 여기서 몇번 도끼런 죽은거 발견한적 있었는데 여기서 존버하는 새끼도 있다니까 여기 존버하기 딱 좋은데잖아 어 근데 나 실제로 맞으셔본적 없어 존버하면 주로 이모컴에서 하더라고 응 뭔가 탕탕 쏘는데 여기는 드론 드론 경로가 그래도 넓은 편이니까 응 이모컴에서 몇번 존버 공격받아봤는데 어 뭐 실제로 맞아본적 한번도 없어 오케이 나 먼저 나간다 어 아 근데 뉴비들을 죽여서 약간 좀 마음아프네 나도 뉴비야 레벨 5 근데 아이디가 폭유야 뉴비 뉴비는 죽여도 돼 좀 해봐야죠 근데 팀플은 우회를 하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좀 유리하게 되더라고 게임이 감히 억울 유지해주고 나 방금 우회하니까 내 앞에 딱 있더라고 응 흠 걔는 걔대로 우회할 생각을 했나보지 뭐..뭐야 내가 킬한.. 내가 킬한 걸로 나왔네 니가? 세명이 동시에 쐈으니까 뭐 한 명이.. 아니다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야 뭐 모르지 그거는 이제 군벌척 뽑으면 알지 응 맞네 군벌척 확인해 봐야되는거 아씨 잠깐 하이라이트 뜨면 지금 멈췄어 나는 왜 하이라이트 안되냐고 왜 안돼 몰라